모두들 터라입니다. 두번째 소식은 여러분 혹시 머털도사라고 아십니까? 아 내 마음속에 머털도사 이두호 선생님의 작품이죠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이거든요 네 이두호 작가님이 그리셨던 머털도사가 제가 태어났던 1989년에 애니메이션으로 나왔었어요 89년생이세요? 이렇게 또 개인정보를 껴주시네요 네 너무 반가워서 네 제가 어릴때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한살때요? 아니요 그 때 한동안 했으니까 네 그 미치아 가독이던 시절에 이 모자가 맞을 때 제가 많이 봤어요 아 머털도사와 나라라 슈퍼보드 이 두가지가 국산 IP중에 거의 최고 원오브 탑티어죠 그렇죠 그래서 찾아봤더니 당시에 시청률이 54.9%였대요 애니메이션 하나로 네 말도 됩니까 여러분 이게? 애니메이션 시청률이 54.9%라니 이게 무슨 소리지 싶은거에요 피구왕 통키도 그쪽 나왔죠? 피구왕 통키 슈퍼보드 머털도사 이게 다 고정도급이거든요 전국민의 절반이 보는 그 정도로 많이 봤던거죠 그 작품을 덱스터 스튜디오랑 메가박스에서 영화랑 드라마로 만듭니다 야 빅뉴스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아시네요 라해변 왕지락도서 다 아시네요 머털도사 이두호 선생님 네 전 이제 많이 뵙거든요 제가 결혼식도 와주셨어요 당연히 한국에서 만화를 그리면 선생님들이라고 모시게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렸는데 누구는 동료 작가로 부르고 누구는 선생님으로 부르느냐 이거 다 사람마다 기준이 있어요 저의 경우는 네 어렸을 때 내가 봤던 만화를 그리신 분은 선생님으로 저절로 나와요 근데 선생님들은 다 존경할 만한 분이죠 하지만 존경합니다 하지만 평생을 만화를 그리고 사셨기 때문에 거장이잖아요 네 어느 한 군데 내가 긴장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당연히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렇죠 존경하지만 내가 조심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두호 선생님 이두호 선생님은 만화를 그분을 아는 모든 만화가들이 다 존경합니다 진짜 좋은 분이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인성의 끝 인격자 그분 자체를 원래 존경했는데 머털도사가 이렇게 나온다니 굉장히 좋은 소식이네요 네 그래서 히어로물로 만드실 거래요 음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이거 어떻게 만들려고 그러지 되게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일본처럼 안 놨으면 좋잖아요 일단 그것도 첫 번째가 있고 일단 머털이가 그 도서절 쓸 때 머리카락을 뽑지 않습니까 라헤변? 라헤변 하면서 훅 불죠 네 이게 우리가 익숙한 이 히어로물은 아이언맨 수트를 입고 그쵸 멸리를 드는 히어로들인데 머리카락을 뽑는게 과연 요즘에 히어로 시청자들한테 먹힐까? 이 고민이 좀 들더라구요 그쵸 그거를 이제 뚫고 나가야 되는 것들이 아티스트 분들이고 네 기대와 함께 걱정이 되긴 합니다 덱스터 스튜디오라는 곳은 어떤 곳이죠? 덱스터 스튜디오는 신과 함께 시리즈 아이고 그리고 모가디슈 이런 작품들을 만든 곳이에요 국직하군요 네 메이저입니다 거기서 선택한 픽이다 머털 도서가 음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 머털 도서가 정말 많은 추억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 머털 도서 또메 네 머털 도서 108요괴 여러가지 프랜차이즈가 있잖아요 그 처음에 그 스승님께서 네 머털 도서 우리 머터리한테 도수를 가르쳐 줄 때 머리를 위로 세우는 응 도수를 하나만 가르쳐 줘가지고 그 당시엔 또 지금 같은 사이다 서사가 좀 느리게 왔잖아요 다 고구마가 앞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 어린 마음에 왜 주인공 얼굴도 못생기게 그려놓고 머리 세우는 것만 알려주냐 이런 식으로 답답했던 기억이 나요 그쵸 빨래하고 막 물 길어 나르고 이런 것만 하잖아요 처음에 근데 사실 알고 보니 그게 뭐였다 궁이였다 궁극기를 알려준 거였어 궁극기를 사실 나중에 알겠네요 처음부터 궁 하나 알려주고 약간 간 보신 거야 선생님도 왜 이거만 알려줘 근데 사실 너한테 알려준 게 궁인데 이 멍청한 놈 이런 서사잖아요 그쵸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스포 지금은 스포가 아니겠지 그쵸 아직까지 안 보신 분들은 뭐 네 머털 도서 기대해보고요 닥터프루스트 드라마 다시 제작해 보고 싶다고 연락 오는 곳에서 추가 연락이 없네요 못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 슬퍼지기 전에 네 슬퍼지기 전에 슬퍼지기 전에 슬퍼지기 전에